power to the people power to the people xsfm입니다. p o d e r a 이젠 당신이 느낄 시간 romantics co.kr 제 입장에서는 이 앞에 점쟁이보다 더 당혹스러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김연호씨의 사연입니다. 아 그래요? 더 황당한 사연인가요? 저한텐 그런데 안승준군한테는 안 그럴 거예요. 자 김연호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현재 내년에 모 대학 만화창작가에 복학 예정인 휴학생 김연호입니다. 아 네. 추측이 맞다면 제대 축하합니다. 네. 복학을 하면 졸업학년이 되어 전역한 지 3개월 정도 돼가는 현재는 졸업작품을 준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참 미술을 하면 답답한 게 군에서 1년 몇 개월을 썼고 군대에 있는 동안도 계속 졸업작품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팔자가 뭐 이래요. 만화창작가니까 진짜 졸업작품이 하나의 어떤 진짜 그 서사가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 오랫동안 영화를 만든다. 우리가 이제 비유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오랫동안 구상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진짜 오랫동안 생각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공예과였고 네. 뭐 그 수로의 과를 낮추려고 말할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별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했을 때 이제 막 시작을 했을 때거든요. 저희는 학부에서 이제 세부 전공으로 나뉘는 게 3학년 때문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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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3학년 때 복학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금속공예과는 이제 쉽게 말해서 진짜 기술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 만창 같은 전공은 1학년 때부터 그냥 계속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 물론 뭐 필력도 중요합니다마는 구성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 준비가 돼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불을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망치를 쓰는 것부터 하는 거니까 저는 복학해서 완전히 새로 뭔가를 배우는 마음으로 이제 금속을 시작한 거죠. 저도 새로 배우는 마음으로 국어를 시작했어요. 국문학에 기억, 니은, 니은 진짜 몰라. 그래서 저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찬가지로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미리 막 생각하거나 조를 짝을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입대 전 내가 못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미대상도 하는 것들이 입대 전 항상 펌을 하고 다녔던 저는 군대에서의 짧은 머리를 보면서 항상 슬픔에 잠겨있었고 전역하면 그렇다고 신기해요. 이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24명 있는 생활관에서 얼굴에 뭐 제일 안 바라는 게 나이가 제일 많았던 저였다고 근데 그래서 나머지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외모를 가꾸는 문제에 이건 제 입장입니다. 그렇죠. 환장에 씻어요. 야 왜 그래. 혹은 뭐 저는 이제 막 그 금요일 저녁에 얘기하죠. 왜 씻어. 이러면서 근데 장난 아니에요. 정말. 그렇구나. 네. 그리고는 꼭 그 머리 가지고 뭘 해보려고 겁나 애를 쓰고. 그렇죠. 그렇죠. 김윤옥 씨도 굉장히 슬픔에 잠겨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해되서 하는 말이에요. 전역하고 나면 반드시 머리를 빨리 길러서 펌을 하고 말리라.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펌이 결국에는 뭐 그냥 웨이브라기보다는 좀 특별한 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제 저녁에 그룹하고 자는 그런 정도의 펌은 아니겠죠. 네. 지금 UMC가 한 정도의 펌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필사적으로 머리를 길러서 바로 어제 마침내 펌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이가 되어 미용실을 예약했습니다. 저 얘기 안 했어요? 응? 물론 이건 또 펌이 아니고 딴 겁니다만 저 평소 머리 그거 생머리라고 얘기하는데 아 맞아맞아맞아 영어가 이상하죠? 아무튼 네. 집에서 점심까지 먹고 집 근처 땡타벅스로 출근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일 큰 걸 시키고 오후 7시까지 가로열고 이때가 매장 마감 시간입니다. 가로닫고 조력작품 작업을 하는 게 하루의 일상인 저는 오 그렇구나 조력작품 만화다 보니까 이제 카페에서 타블렛으로 그림을 그리는 루틴을 갖고 있나 봅니다. 저도 요즘은 이제 불투도 이런 게 좀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안드로이드 태블릿에다가 옛날에는 PC에만 연결했었던 태블릿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쓰시는 분들을 봤어요. 생각해보면 아주 복잡한 입력기기는 아니라서 네. 뭐 감안만 좋으면 네. 미용실을 가는 날도 이 루틴을 지키기 위해 오전 11시로 예약을 했습니다. 머리를 빨리 하고 이제 그림은 점심 먹고 땡타벅스로 가서 그린다. 펌이 끝나고 근처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카페에 들러서 작업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렇죠. 예약탕에 가로열고 어제 아침에 기상해서 미용실에 가기 위해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미용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전 11시는 커트만 되는 시간이라 오후 2시 반으로 예약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의문이 들기는 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미용실 잘 안 가서 이러기도 하는군요. 그게 가능한가요? 모닝펌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들어본 것 같긴 해요. 모닝펌. 그렇기 때문에 모닝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모닝에 펌을 하면 싸게 해주니까 모닝펌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요. 다시 말해서 잘 안 하기 때문에 아침에 펌해라라는 거였나 보네. 자 그래서 갑작스러운 일정의 변동 때문이었는지 전날 12시까지 작업을 하고 잠들었던 탓이었는지 갑자기 쏟아지는 두통에 힘이 들어서 한숨 자고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자 버스를 타고 미용실에 도착했습니다. 매장 안에 들어가니 샵을 운영하는 미용사 두 분이 어서오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왠지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 하다가 어서오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게 들려왔습니다. 저녁 후에 몇 번 커트를 하러 왔던 미용실이고 미용사 두 분만 운영하는 샵이라서 저한테 인사할 사람이 또 있을 리가 없는데 잘못 들은 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익숙한 가게는 직원의 숫자를 알죠. 운영자 포함. 그렇죠. 저도 이제 평생 가는 식당이 있잖아요. 누가 한 명이 더 인사한다. 흐뭇이 놀라죠. 오이씨. 이러면서. 자꾸 어저까지 좀비물을 보다 와서 그런 거기도 한데요. 자 2시 반 예약했는데 제가 20분에 도착했으니 조금 일찍 온 것이었고 제가 예약했던 미용사분은 손님 한 분의 커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른 미용사분께도 손님이 있었고요. 잠깐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달라고 하셔서 자리에 앉으려는데 커트 중인 손님이. 손님. 아까 저 사람 봤는데 길에서 마주쳐서 인사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명 더 인사한 것은 그냥 손님이었군요. 그렇죠. 손님이 어서 오세요.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도 아니고 어서 오세요. 자리가 사람을. 손님인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미리 와서 거기에 그 의자에 앉아있으면 같이 맞아주는 입장이 되나 봅니다. 자 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지 나를 아는 사람인가 생각해봤지만 저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미용실로 들어왔고 길에서 누굴 마주쳐서 인사를 한 기억도 없었기에 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손님은 미용사분이랑 친한지 소다가 끊이지 않았고 저는 그 손님의 우회향성에 감탄하며 오늘의 예정 작업량을 맞추기 위해 잠깐 기다리는 시간 동안 가방에서 작업용 땡땡패드를 꺼내서 만화 원고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iOS 태블릿. 네. 손님. 근데 손님이. 어. 저 사람 설마 작가인가. 잠깐의 정정. 이때서야 저는 이 손님이 제 얘기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도 이게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이 가장 기분이 이상하죠. 실제로 인사도 해. 그 다음에 쓰리쿠션으로 말을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 저 사람 하며. 이것은 근데 외향적이 저도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잖아요. UMC가 잘 알겠지만. 안승준 군은 외향적인데 외향적인 안승준 군이랑 비교해봤을 때 이 사람은 외향적이라기보다는 X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불안한 사람 아닌가요 약간.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하다 무례하다 정도는 저희가 당연히 붙일 수 있어요. 네. 외향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두 문장에서 약간 불안한. 뭔가 이상한 말이 또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 사연이 한참 남았죠. 그렇군요. 많이 남았군요. 네. 이건 명백히 제게 하는 얘기라 답변은 해야겠는데 당황한 저는 대답을 했고 아 나 작가는 아니고 지방생이에요. 손님. 중학생? 라고 그 손님은 되물었습니다. 매장 안에는 크리스마스 노래가 나오고 있어서 제 말을 잘못 알아들은 듯 했고 옆에서 미용을 하고 있던 다른 미용사분과 다른 손님의 피식 하는 소리가 들렀습니다. 물론 뭐 그건 그런. 이건 뭐 상관없는 얘기인데 요즘 어디 가게나 식당 가면 저는 이거 제가 분위기 없어서 그런 걸 볼 수도 있어요. 짜증나요. 그렇죠. 캐롤 안 쳤으면 좋겠어요. 아 캐롤. 대화에 방해가 되고. 맞아. 캐롤은 기본적으로 저기 뭐냐. 벨 소리도 많고 약간. 뭐라 캐리 노래는 집에서 들면 되지 뭘. 말 그대로 찰랑찰랑 소리가 많아서 진짜 좀 대화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저는 중학생 말고 지망생이요. 라고 대답을 했고 그 손님은 아 지망생 이라고 충얼거리더니 다시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이고 어렵다. 손님. 꿈을 이루시게요. 이거 왠지 용과 같이의 캐릭터가 거는 말 같기도 하고. 용과 같이가 뭐지? 그 일본 저 폭력백 게임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해 주시는데.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꿈을 이루시게요. 꿈을 이루시게요.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것이 어떤 호감이라든지 그냥 말 그대로 외향성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라 놀아보겠다라는 거죠. 갖고 놀겠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부터는 태도가 안 읽히기 시작. 그러니까요. 앞에 점쟁이로 말할 것 같으면 그래도 티피컬 하거든요. 굉장히 티피컬하죠. 그런데 이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더 무서운 거죠. 극히 입체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요파체어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럴 때 남은 유일한 대답은 질문은 질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꿈을 이루시게요.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고 매장 안 해도 정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캐롤이 멈추고 캐롤도 멈춰. 캐롤도 당황. 뭐지? 아 드라마 음악 끊기는 효과처럼? 그렇죠. 만화적으로 표현하면 라디오가 이렇게 스피커가 이렇게 이불통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땀을 스피커도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는 거죠. 쩜쩜쩜 하면서 스피커도 당황을 한 상태죠. 정적이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질문인가? 꿈을 이루시게요? 이게 순수한 궁금증인지 시비를 거는 건지 오만 생각이 다 들었지만 어찌되었든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나 얘 뭐 이루어야죠? 졌다. 진 거야 당신은 이제 끝났죠. 끝난 거죠. 업셋의 가능성은 없죠. 놀이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럴 땐 이제 꿈을 이루시게요. 그러면은 이루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뭐 맥락도 없이 그냥 물어봐야 됩니다. 네가 이뤘는지 너의 부모가 이뤘는지 또 모르게끔 꿈을 이루시게요. 이루셨어요? 라고 그 정도로 미친 척을 해야 되는데 손님? 아 그렇구나. 이후로 손님은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미용사분과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또 의외입니다.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작업을 하면서 미용사분과 그 손님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저는 손님이 중학교 졸업 선생님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듣고 그제서야 그 손님이 중학생임을 알았습니다. 중학생이에요? 손님이? 많은 게 풀립니다. 그 왜 말을 하기 좋아하고 외향적인데 그 말을 사회에 통용되는 문장으로 만들어보지 않은 솜씨인 사람이 있죠. 와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중딩이라고 부릅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중학생도 자라나는 아이들인데 참 자 아무튼 읽어보겠습니다. 미용실에 들어오고 자리에 앉아 작업을 시작했고 손님과 대화하면서도 눈은 땡이 패드를 향하고 있었으니 손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저는 손님의 앳된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고 그 목소리만으로는 손님이 중학생이라고 짐작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청취자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그제서 그 UMC는 지금 손님의 팬님 스탠다드 A 버전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 손님이 지나치게 외향적이라 무례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좀 활기찬 어린 학생임을 알게 되고 불쾌했던 마음이 그럴 수 있지 하는 포용력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사연자분께서 김연호 씨 왜냐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또 더 어린 친구가 더 무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굉장한 포용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학생은 커트를 마치고 머리를 감으러 가면서 그림 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중학생들은 굉장히 변성기가 빨리 오니까요. 그럼요. 지금 성별이 밝혀지고 있진 않습니다만. 여와도 때로 변성기가 오고 아니야. 그건 아니지. 아니에요? 가끔 알았어요. 이거 아 그런가? 아니겠지. 그래요? 세상에. 그럼 그 누나들은 원래 목이 쉰 사람 전날 코노에 갔던 사람 뭐 이런 놓고 놓이 고래방 라고 얘기를 하는 등 가로열고 이건 못 들었는데 나중에 미용사분께 들었습니다. 제 작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습니다. 학생의 커트가 모두 마무리되고 저는 땡이패드를 집어넣고 슬슬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미용실 입구 근처에는 크리스마스 기념 이벤트인지 추억의 뽑기라는 이름의 수많은 번호가 적힌 종이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뽑기가 있었고 학생은 미용사분께 이게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미용사님 크리스마스 기념 이벤트야 하나 뽑아봐 학생은 긴 고심 끝에 하나를 뽑았고 결과는 5등이었습니다. 꼴찌나 다름없는 5등의 상품은 초파 땡스 하나 학생은 그 특유의 활기찬 외향성을 맘껏 발휘하며 아쉬워했고 사탕 하나를 들고 갔습니다. 손님 안녕히 계세요. 미용사분들은 학생에게 같이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를 했고 그 시점엔 학생이 너무 귀엽다고 느꼈던 저는 함께 안녕히 가세요 하고 학생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미용사분께서 웃으시더군요. 저는 김현호씨의 심정이 정확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크다가 저러고서 뒤지게 혼난 날이 있겠지 그때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인류애가 뿜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벼가 기울거든요. 그렇죠. 그 전인 상태 얼마죠? 나라도 나라도 깎일 거를 다 아니까 세상의 풍파를 만나서 깎일 거 아니까 나라도 그러니까요. 좋은 인류애를 보여주고 싶고 그걸 기억을 차라리 친절함을 기억하고 싶게끔 기억하게끔 만들어주고 싶죠. 맞아요. 그 후 펌을 진행하면서 미용사분과 다른 미용사 손님과 함께 그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용사분께서 학생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으셨냐 말리고 싶었는데 고객님이라 그러지 못했다 사과를 하셨고 저는 중학생인 걸 알고나니 귀엽기만 하던데요 뭘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꿈을 이루시게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살짝 아찔하긴 했다고 이야기하니 미용실 안의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그게 좀 이상한 게 제가 이제 중학생의 심리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나는 그 질문이 왜 나왔을까? 그러니까 본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운동을 하다가 십자인드가 다 파일됐거나 뭔가 꿈이 크게 꺾일 일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이거는 진짜로 아까 EMC가 얘기했지만 사회적 발화 우리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업법은 아니지만 또래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나 보죠 열심히 하는 꿈을 이루게 이런 게 그것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모르는 어떤 게 있는 거죠 이게 특별한 이 친구의 업법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와 너 진짜 꿈 이루게 진짜 그 어렵다는 걸 약간 이런 건지 그렇게 지금 소비되고 있는 뽑기 달고나처럼 그 동네 단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매장에서 기다리는데 땡기패드를 꺼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어린 친구 입장에서 와 대단하다 꿈을 이루려나 보다 그렇죠 누구나 어떤 세대 굉장히 갑자기 슬퍼지는데 이 세대에서는 꿈을 이룬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말도 안 되는 희박한 가능성에 대한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시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그렇든 아니든 그렇게 소비되는 거죠 20년 뒤에 이 중학생이 아직 대학원에서 굴러먹고 있어요 근데 대학원은 주로 굴러먹는 곳인가요? 박사는 어머니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안타깝네요 또 공부하고 있어 친구한테 딱 가서 도서관에서 야 너 꿈을 이루려고 술 한잔하자 평생 그 말을 써본 거야 아 그럴 수 있겠다 꿈은 안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진짜 꿈을 이뤘어 박사 그러면 야 축하한다가 뭐냐 약간 그렇게 소비되는 거지 축하도 아 그럼 우리가 아는 단어가 나오죠 미쳤냐 돌았냐 꿈을 이루어 지금 느낌상은 약간 그런 그런 미래를 상상하고 쓰는 단어 같아요 이제 이해가 된다 우리 마음대로 야 근데 뭐 어쨌든 근데 지금 다시 이제 대본을 다시 읽어보고 있는데 어 저 사람 아까 봤는데 길에서 마주쳐서 인사했어요 어 저 사람 설마 작가인가 이런데 저 사람이라고는 잘 안 하지 않나요 그 어린 학생이 그래도 어른한테 네 뭐 저분 이런 말도 안 써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거죠 네 어느 단어를 언제 써야 하는지 아직 모른다 네 그리고 지망 작가는 아니고 지망생이에요 중학생? 자기가 중학생이면서 이게 이게 약간 지금 채팅하듯이 진짜 말을 하나 봐 아 그 가능성도 있군요 우리가 지금 아는 게 없으니까 지금 거의 물가치를 연구하듯이 지금 더듬더듬 하고 있는데요 아 채팅 언어라면 물가치 연구해서 중가치를 연구하고 있는 거죠 채팅 언어라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머릿속에서는 이게 자기가 하는 말이 이렇게 문자화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그죠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상대방도 그렇게 인지할 거라고 상상할 수도 있죠 어떤 언어로서 박힌다기보다 어떤 그 그 심벌 이 기표로서만 딱 이렇게 이미지로서만 전달된다 그럴 수 있죠 네 귀는 진짜 여기서는 계속 진짜 미끄러지는 거죠 네 미용실 안은 모두가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김현호 씨는 그렇게 의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의 호기심을 어마어마하게 자극하는 사연이에요 꿈을 이루시게요 너무너무 진짜 일단 김현호 씨가 해석하는데 실패했는데 저인들 되겠습니까 나는 네 아무튼 왜냐하면 손님이 아 그렇구나 해서 말이 끊긴 이유가 이뤄야죠 라고 했을 때 어 뭐지 약간 미쳤나 봐 이러면서 지금 이쪽 사람 입장에서 중학생 입장에서 너무 이상하게 말한다 저 사람 이라고 오히려 역으로 그래서 대화가 끊긴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이 중학생 입장에서는 꿈을 이루시게 그러면 퍽이나 이래야 뭔가 말이 더 재밌을 거라고 상상했으려나 이게 이제 노비 A와 노비 B의 대화인 거죠 책을 읽고 있어요 B가 A가 어 야 민족을 찾게 찾아야지 그럼 충격이죠 그렇죠 뭐 고자질 해야지 죽은 글씨가 다음날 새겨집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그렇게 학생 얘기로 웃음꽃을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학생이 다시 미용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일이 났는데 다급하게요 미용사분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학생은 잘못 골랐어 제가 좋아하는 맛이 아니에요 라고 하다니 츄땡춥스 바구니를 한참 바라보다 사탕은 초코맛이 제일이지 아 여기서도 또 세대처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발화가 있습니다 사탕은 초코맛이 제일이라뇨 이건 뭐 세대의 문제는 아니겠죠 제가 모든 것을 초콜릿을 얻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긴 하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사탕은 이건 꿈을 이루시기요보다 더 어색합니다 초코사탕 이거는 약간 저한테는 뭐랄까 바나나는 딸기맛이 최고지 뭐 이런 것 같지요 그건 이루어져 있잖아요 딸바가 많으니까 아 그래? 온 동네 아니 저 저 과일주스 아 과일주스? 딸바를 팔잖아 아 그러네 쉐이크 같은 거 네 하지만 바나나는 딸기맛이 최고 사탕은 사탕이고 초코레스는 엄연히 초코레스 캔디의 개념으로 존재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와 우리는 정말 말하는 문장마다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탕은 보통 콜라 맛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긴 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콜라 맛의 역사도 굉장히 기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 세대가 말이에요 저랑 안승준 군 세대가 누룽지 맛 사탕을 보고 신선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죠 처음 나올 때 봤으니까 시니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이게 내가 원하던 사탕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죠 그때는 누룽지를 먹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네 여기서 또 반성을 합니다 사탕은 초코맛이 제일이지는 바나나는 딸기맛이 너무 개념 다른 얘기였네요 각자의 고유성이라기보다 분명히 기호식품의 범주 안에 있는 얘기였습니다 학원은 초코맛으로 사탕을 바꾸고 다시 미용실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규칙을 어겼죠 사실은 지금 룰을 어겼습니다 그런가요 뽑기를 해서 뽑았는데 아 그렇죠 자기가 먹다가 마음대로 들어와서 바꾸고 두 개를 가져간 겁니다 지금 네 마지막까지 큰 웃음을 안겨준 학생 덕분에 펌을 하는 동안 전혀 지루하지 않아서 이제 오히려 고마움을 느낄 지경이었습니다 열처리를 하는 동안 이거 유파씨의 사연 보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펌이 마무리되었고 만족스럽게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을 보며 기분 좋게 저도 뽑기를 진행했고 결과는 5등이었습니다 미용사님 5등이에요? 그럼 사탕 하나 가져가세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이 좋아하는 초코맛 사탕을 가져갔습니다 아 이거 무슨 뭐였지 이해의 선물 있잖아요 그렇죠 버티시즈고 이게 이제 그 전체적인 글의 분위기는 그런 뭔가 그 어른들이 읽는 동화 그러니까요 이러한 겉껍데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네 아 사회학의 과제 그러니까요 정치의 과제 언어학의 과제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통시적 관점에서의 심오한 사연입니다 자 쓰다보니 길어졌는데 저는 재밌는 일이었지만 읽고 듣는 사람들도 재밌을진 잘 모르겠네요 재미는 모르겠는데 머린 다들 아픕니다 말을 왜 했나 안송진님 모두 건강하시고 해피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그럼 뿅 네 자 모르긴 몰라도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이 갑자기 답을 너무 간단하게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후기로써 저 중학생 본인들도 들으실 수 있죠 참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기를 기다리고요 물론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죠 저도 저런 미친놈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후기가 제일 좋지만 사실 그럴 수도 있죠 김연호씨였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